저희 세 명은 택배하게 왜 모였냐면요 저 유닛이에요 저 유닛 지금 뭐예요? 드만에 오신 걸로 환영합니다 다시 부분이 오же죠 저희는 호텔 유닛인데요 춤추시고요? 저희 타이페이 와서 너무너무 재밌게 즐거웠어요 맞아요 이거 짠 거 안 넣어주시면 안 돼요? 맞아요 우리 호텔 가서 저희는 저희끼리 파티하죠 뭐 네 우리 갈 거야 안녕 I love you for I need more 너 왜? for I need more for I need more 저 본전 찾았어요 4개 집을 했는데 4개 집을 했는데 어? 왜 왜 이리 보여줘? I'm sorr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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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ne more time please 한번 더요 잘 나겠습니다 안 돼요 아 너무 잘 모르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찍어도 원영이는 예뻐요 뭐야 내일도 대충 찍어도 예뻐요 아침에 일어나도 예뻐요 이렇게 찍어도 예뻐요 이렇게 잘못 찍어도 예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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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껌따기 껌따기? 언니 이거 해요 저는 리샬로스 이거 해요 나는 얘 이름 뭐지? 껌따기 내가 껌따기고 내 언니꺼라 해서 얘가 있어야 돼 뭔가 조화로 얘가 있으면 이거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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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á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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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곡은? 세일러나 첫 곡은? 첫 곡은? 첫 곡, 첫 곡은? 저 오늘따라 한국어 1차 안 나와서 지금은 너무 저렴한데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왜? 사람이 너무 웃긴 거 같아 원영이 노래? 원영이 노래 아무 노래에다가 그냥 아 진짜 근데 이게 내가 막 자주 추는 그런 거 맞아 아 귀여워 아 냠냠 원영냠냠 아니요 아니요 냠냠 냠냠 땡큐 알아듣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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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듣고